북부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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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눈 안과는 팔털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날씨가 넘어갑니다. 날씨가 넘어갑니다. 이번 정지장은 8대 시장 건너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원대역 2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원대역 2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원대역 2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원대시장 건너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원대역 2입니다. 이번 정지장은 원대시장 건너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비산지하도 2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원대역 2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원대역 2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compañ역 2입니다. 다음 정지장은 바로 정지장 건너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비산 지하도 2위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대구는 북비산 지점 앞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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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